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자막제공 배달의민족 인기를 과소평가해가지고 아니 그게 농담이구요 사람들이 오셨는데 막 6시간 이렇게 기다리고 못와서 못 본 분들 때문에 내가 공연을 한 두 번 더 할거에요 오늘 그래서 아까 봤던 분들 중에 뭐 이렇게 있으면은 저 뒤에 몇 시간 동안 기다리신 분들을 위해 자리를 좀 내주면은 진짜 반가웠어요 반가웠어요 근데 뒤에분들 내가 인사는 했는데 미안해서 저렇게 보내면 안될거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저렇게 보내면 안될거 같아가지고 이제 다들 남자 꼬시고 여자 꼬시고 가세요 이센스 공연에서는 답이 없다 이센스 공연은 답이 없다 이센스 공연은 답이 없다 근데 진짜 시... 좋아요 내일 꼭 한바퀴씩 돌려봐요 네 이센스 나는 여기 기다려주는 사람들 때문에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진짜 진짜 괜찮다면 잠시 내가 공연 한 번 더 할 동안 밖에서 놀다가 다시 울어도 좋고 그러니까 이건 제가 부탁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위기도 좋고 나는 끝까지 놀고 싶으면서 저기 밖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미안해가지고 내가 공연을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네. 오케이. 좀 이따 한 잔씩 하고 놀러 갑시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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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 종일. 나랑 더 했었어요. 아니요. 하나 하나 더 하시고 가죠. 네. 하나 더 하시고 가세요. 저국동 보고 온 사람들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여기서 심컷 놀고 자고 일어나면 내꺼 나오니까 네. 아 1분부터 끝까지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고 오늘 온 사람들 진짜 감사합니다. 그리고 야 내꺼 풀리지 말자. 너무 많이 했어. 최고의 날 중에 하나야 진심으로. 오늘 기분은 돈 주고도 못 사. 여러분 함께 해줘서 진짜 뜻깊고 기분 좋습니다. 저는 경기적으로 왔습니다. 저는 생각보다 누plicity 인정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